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21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기 3년 차 두 번째입니다. 4.10 총선을 통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역시 한치도 예상을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받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2년 기자회견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세신을 바랬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처리를 막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가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